오늘 정치와의도 첫 번째 순서는 여야 쟁점 토론입니다. 오늘 두 분 현역국 의원 자리하고 계신데요. 저를 중심으로 화면에 왼쪽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나와 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오늘 이슈가 참 많이 있고요. 하나씩 하나씩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연휴 얘기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래서 오늘 두 분 의원 나오셨으니까 추석 민심, 지역구도 다녀오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들어볼 텐데요. 우선 이슈가 많았던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부터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당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을 텐데 우선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민주당과 관련해서 김영배 의원은 지역구 등등을 다니시면서 이런 쓴소리를 들었다. 어떤 소리를 좀 들으셨습니까? 우선 오랜만에 긴 연휴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좀 국민들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왜 그렇게 당내 분란이 많냐. 민주당이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나라가 걱정이다. 힘을 좀 제발 합쳐라. 그런 쓴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 정말 먹고 사는 거 걱정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정말 매섭게 질타하는 거 좋은데 민생 문제 해결하는데 민주당이 좀 앞장서라. 두 가지 말씀이 아무래도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데 표현이 민주당이라도라고 하셨어요. 이거 일부러 쓰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윤창현 의원께서는 국민의힘과 관련된 쓴소리. 그리고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의 얘기 어떤 걸 들으셨습니까? 같은 맥락일 수는 있겠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고 뭐 하냐. 그 비각 얘기 말씀이십니까? 네, 뭐 이런 거 전체적 포함해서 좀 이렇게 깔끔하게 끌고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질책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그 말 들을 때마다 일단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죄송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휴 전날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당위 변경 맡고 있는 대전시 동구 번화가 거기에 식당가 같은데 의외로 손님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기가 안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거기에 이제 식당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경제 좀 살려라,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건 뭐 저희 당과 또 우리 대통령께도 하는 같은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정치와 경제 이 두 가지 면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을 주로 들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해서 각각 두 가지 정도씩 말씀하셨는데 앞에 첫 번째 부분은 각 당의 입장에서 뭔가 설명해 주셨고요. 뒷부분은 공통되네요. 민생과 경제 이거 좀 어떻게 잘 안 됩니까? 이거 좀 어떻게든 살릴 방법 없습니까? 이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다. 이 공통점이 두 분으로 계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좀 진행해 볼 텐데 우선 국회에서 이 문제 이슈입니다.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오는 6일 본회의에 국회 인준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가 동일해줘야 임명이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요, 김명배 의원님. 민주당은 오늘 의원청에 대해서 이 문제 논의했다는데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그러니까 인준을 안 해주기로 이렇게 정한 겁니까?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모레 2시 본회의에 앞두고 저희들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위원들께서 일치하게 후보가 너무 부적격자가 이걸 조목조목 9가지 이상으로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의원총에 참석하셨죠? 그렇습니다. 들으셨을 때 가장 결정적으로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이유, 한두 가지만 소개하셨다면 어떤 겁니까? 우선 개인적으로는 비상장 주식을 10억 원씩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10년 가까이 몰랐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신고를, 배당을 3억 원 이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매년 3천만 원씩인데. 판사 월급이 그 정도 안 될 텐데 3천만 원씩을 배당으로 받으셨다는데 그걸 몰랐다. 이렇게 하고 신고에, 재산 신고에 누락했다는 거는 이거는 결정적 하자인데다가 본인이 판결할 때 안성시장한테 재산 신고를 일부 누락했다고 해서 유죄를 선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수장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또 하나는 이분이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질문자마다 입장이 다 달라요. 여당이 물어볼 때가 다르고 야당이 물어볼 때가 다르고 이분이 물어볼 때가 다르고 저분이 물어볼 때가 다르고. 이렇게 하면 민주공화국의 한 축,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과 소신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법부의 수장으로 우리가 인준해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의 견제와 균형의 한 축으로서의 임무,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정치적인 사유는 다 빼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게 중론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윤창희 의원 의원께서는 지금 반대의 이유 몇 가지 생각하고 사실상 오늘은 정하지 않았지만 오늘 6일 직전에는 정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라고 전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자료가 왔어요. 대법원장 후보자 설명 자료를 해서. 화면에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페이지수로. 네. 설명 자료. 50페이지.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증여, 즉 처가의 재산 분배 과정, 본인이 아니고 증여를 통해서 취득했는데 그 당시에 기준이 125만 원이었다는 거, 처음 받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천만 원 이상이야 신고 대상이라서 이게 이제 처음에 받을 때 125만 원이나 훨씬 아래였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이제 많이 씁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뭐 해서 한 7가지를 쭉 설명한 내용도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또 여러 가지 판결에 대한 얘기도 다 나오고. 이게 해명한 자료군요. 그렇죠. 해명 자료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읽어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제기를 쭉 하고서 설명이 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안 들으시고 제기 쭉 한 게 좀 많다. 뭐 전체적으로 좀 어째 좀 부적격이다. 좀 약간 이렇게 싹 한번 두루뭉술하게 좀 몰아가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되는 거지만 해명이 된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본 다음에 다시 재반박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그거 자체를 그냥 문제 삼아서 그 가짓수 많은 게 다 해결이 되는데도 해명이 되는데도 많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뭐 태도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좀 주관적인 그런 판단.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는 좀 해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느낌이라서 좀 일국의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좀 객관적이고 좀 달카로운 그런 팩트의 체크를 한 그런 좀 그게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주당이 그동안 사법 리스크에 시달린다 이런 이제 고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웬만하면 사법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국회 표결을 통해서 인준하는 이 대법원장 인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기류가 흐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법관을 지내시지는 않았는데 대전고법에 계실 때 기관 평가를 한 거 보니까 동료 평가에서 꼴찌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한변협에서 평가한 것도 아주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해보지만 가장 잘 평가하는 사람들은 옆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고 공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해명이 된다고 그러셨지만 실제로는 청문회에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많은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삼권분립 체제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느냐, 정쟁거리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혹시라도 보일까 봐 고민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공백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의식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오늘 사실 아까 박용진 청문회 간사를 비롯해서 청문회 위원들이 일치하게 사실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른 청문회 많이 봤습니다만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이 있습니다만 한 이틀 남았습니다만 저는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기록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일단 인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 사법부가 일찍 이렇게 대법원장이 임명이 돼서 전열을 정비하고 재판이 빨라지고 여러 가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돌아다녀요. 그래서 사법부가 좀 천천히 전열이 정비될수록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다 종합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게 민주당이 이게 단순하게 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좀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좀 사지 않으려면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각이 많이 차이 납니다. 지금요. 하여튼 이틀 남았는데 일단 부정적이다. 좀 전향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거 좀 맞서근 상황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또 한 명의 후보자. 아직 인사청문회 안 열렸어요. 내일 잡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윤창현 의원께 좀 질문 드리겠는데. 내일 김행 여성가족부장과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일단 잡혔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보이콘 얘기 나오거든요. 참석 안 하는 겁니까? 그게 뭐 지금으로서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원식 존칭 생략하고 신원식 유인촌 김행 이 세 분을 모두 공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분산이 되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선택과 집중이죠. 한 명을 딱 잡아서 아주 세게 한 번 밀고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김행 장관 같은 경우,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또 김건희 여사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처음에 임명, 지명이 됐을 때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막을 형성하면서 일종의 의심의 안개, 의심의 구름 이런 것들이 거치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그런 것들을 감성적으로 활용을 해서 한 명에게 집중을 해서 그분을 낙마를 시키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 그래도 청문회를 참석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도? 참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권인숙 위원장께서 정말 독단적인 그런 여당을 패싱하고 이렇게 회의를 개최를 일방적으로 의결하시고. 청문회에 날을 잡고 어떤 계획을 잡고 일방적으로 정해놨다. 그거를 좀 서로 그러면 합의를 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좀 잘 서로 합의를 해서 공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방어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때도 방어권에 문제가 있는 건데 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공격을 하셔야지 방어권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 공격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정말 황당한 경우예요.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경우는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죽 후보에 대해서 방어할 자신이 없었으면 청문회에 참석조차 안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청문회 법이라는 게 강제가 아니고 청문회를 하고 나서 이게 채택이 안 돼도 결과보고서가 없어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고. 장관 후보자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장관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여는 것조차도 부담스럽다. 국민의힘이 그걸 굉장히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 결함이 많다라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권인수 위원장 일방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오죽 여당 측에서 아무런 합의를 안 하려고 하면 위원장이 고육지책 즉 인사청문회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이걸 국회로 보내오면 그때로부터 며칠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됩니다. 안 열면 대통령이 그냥 다시 임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고 투집 잡아서 안 들어오는 이런 상황은 황당한 상황입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속보로 하나 들어왔거든요. 자막 한번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지금 이 김행 여가부장과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가 직전까지 합의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내일 정상 개최하기로. 그러니까 여야 다 참여해서 일단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뭔가 접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는 지금 강서구총장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일단 그 모습부터 그 모습부터 여야의 모습이 오늘 있었거든요. 그 모습부터 좀 하나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서 선거에서 우리 강서 국민들, 우리 국민들께서 나서서 보여줘야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태우 후보 사모님 오셨어요. 박수 한 뒤시죠? 감사합니다. 당의 정책과 전략을 총괄하고 계시는 여러 현역 의원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는 강서구, 떵떵거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예요. 그런데 여야 지도부 모습 다 보셨죠? 화면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알려진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은 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당협위원장들께서는 강서구를 꼭 찾아서 식사도 하고 간담회도 간담회 그거 어떻게 했는지 적어서 인증을 하는 걸 좀 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 뭔가 엄청난 공을 들이는 거예요. 다 가세요입니다. 다. 그리고 오늘 또 민주당은 강서구에서 최고위원들 지도부 담호에서 회의했어요. 이거 두 번째 회의입니다. 회의를 아예 거기 가서 엽니다. 우리 여기 있다고. 자, 이거 두 분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먼저 윤창윤 의원님. 네. 왜 이렇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렇게 이토록 공을 들이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원래 일꾼이 일을 잘하는 분을 뽑으면 되는 건데 이게 전망적 투표라고 그러죠. 앞을 내다보면서 누가 일을 더 잘할 거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구도가 회고적 투표가 돼버렸어요.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이랄까 또는 평가.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서 정권에 대한 평가의 어떤 문제로 이게 귀결이 돼버리는 느낌이 나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예. 총선으로 옮겨 붙는 거죠. 총선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겠구나.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평론가들의 말씀도 나오지만 역시 그게 제일 전염성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저도 놀랄 정도로 아주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약간 방어하는 입장입니까, 지금요? 지금 강서 같은 경우는 거의 전통적으로 야당 우세 지역인데 지난번 김유성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지방선거 때 여당 후보를 뽑아주셨는데 그게 이제 또 지속이 되느냐의 문제가 또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정권에 대한 평가, 용산에 대한 평가 이런 느낌으로 이게 좀 변질이랄까 확산이 되면서 총선에 연결되는 고리가 생기니까. 약간 자존심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좀 너무 좀. 반이 너무 커져 있고. 저도 가봤는데 후보님은 이제 부청장님 후본데 오신 분들은 막 그냥 대표님 오시고 원내대표님 오시고. 그러니까요. 체급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하면 좀 애매하지만 하여튼 그런 걸 느끼면서 오우 이게 좀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 선거가 돼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전통적인 텃밭이라고까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병상에 입원 상태인데도 저렇게 가서 뽑아달라고 지지해달라고 할 정도거든요. 왜 이렇게 판을 키운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유일한 보궐선거란 말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정은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는 겁니다. 결국에는 노무현 정부 때도 가만히 보면 22연패 보궐선거를 22번 지면서 국정지지도가 완전히 추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 정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선거법을 중간에 바꿔서 1년에 한 번만 보궐선거를 하도록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딱 보궐선거에 있는 게 마침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 딱 있고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대가 이번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판이 진짜로 커지게 된 거는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검찰이 1년 반을 진짜 인디안 기후제처럼 수사해가지고 기각이 되는 바람에 그거 영향까지 간 거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게 누가 누가 더 민심에 가깝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저도 사실은 조금 전에 강서구에서 있다가 비맞고 선거문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두 분 보니까 다 갔다 오셨네요. 지금 이 정도로 판이 커져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후보들이 오히려 당혹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자, 이거 토론 마지막 주제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난 1일에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중전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한 포털 사이트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숫자가 거의 90% 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요. 윤창윤 의원님.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걸 오늘 연일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선거에 국민의힘이 피해를 볼까 봐 이걸 걱정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지금 이제 일본하고 네덜란드의 경우에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누가 하겠는가. 2천만 개 번의 광클, 미친 듯한 클릭이다라고. 매크로 얘기도 나오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댓글은 별로 없는데 클릭 수는 늘어나는.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내잡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작, 가짜뉴스, 그 두 단어가 이 하나의 가능성을 여기에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크고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이런 걸 하겠는가, 미국 국민들이.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대충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짜뉴스, 여론조작, 댓글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한번 살펴보므로서 다 좋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여론조작과 가짜뉴스를 제거할 수 있다면 정말 퓌어한 게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공정하게 게임을 하자. 우리가 그렇게 좀 하자는 거지. 누가 누구를 일부러 그냥 문제 삼아서 억지로 그냥 희생자 만들고 이러자는 게 아니죠. 김용비 의원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셨어요? 여당이 뺨 맞고 엉뚱한 데 화풀이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되고 나서 여론의 역풍에 직면을 하니까. 아니, 왜 축구를 하는데 물론 여론조작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조사해야 되고. 그런데 아니, 이거를 갑자기 무슨 선거와 관련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면서 이거야말로 가짜뉴스거든요. 전형적인 침소봉대 아닙니까? 지금 진짜로 조작이 문제가 되는 건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 갑자기 양평으로 가는 고속도로, 도로가 휜다든지 이런 게 문제지. 아니, 이거는 지금 축구하는데 일부 네티즌들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찾아서 처벌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마치 국가적으로 무슨 큰일이 생긴 것처럼 하는 거는 다른 속셈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오히려 선동을 할 게 아니고 차분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좀 받아들이고 국민 여론도 살피고. 그러나 또 이건 깔끔하게 처리할 건 또 조용하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에 있는 포탈에서 중국을 9대1로 하는 그런 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을 조금 확장해석하면 선거라든가 어떤 다른 이슈에 있어서도 거꾸로 1대9가 될 게 9대1로 나왔을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여론이 이렇게 돼 있네 하고 거기서부터 잘못된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확장이 되고 다른 이슈로 전달이 됐을 때의 문제고. 이재명 대표 리스크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대표 리스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노를 자아내면서 결집하는 힘도 있어요. 여당 지지자들의.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그런 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속으로 부글부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이. 아까 기각 관련된 얘기에 대한 약간 설명이네요.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기를 해요. 김용규 형께 바로 드릴게요. 국민들께서 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저렇게 많은 수사검사들이 단기간 투입되고 특히 1년 반.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지금까지 수사를 했는데도 증거 하나 제대로 못 내놨다는 건 이거는 검찰의 치욕일 뿐만 아니고 정권의 무능과 치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정부는 자기가 할 일. 국민의 삶을 살피고 나라가 정말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해야지 지금 축구하는데 무슨 포탈 사이트 하나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걸 난리를 내고 그걸 마치 선거에 일이 생길 것처럼 정치적인 발언을 관료들이 해댄다는 건 오히려 저는 정부 관료들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요.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정도까지 압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쟁점거리가 꽤 많이 있어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마련하도록 하고요. 오늘 쟁점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희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명비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1 2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